토요라이딩 18번 코스에서 출발합니다. 인사하고 갑니다. 갔습니다. 안녕하십니다. 안녕하십니다. 초이입니다. 초이님 아주 오래간만에 나오셨구요. 안녕하세요 토마스입니다. 백마입니다. 영울필입니다. 백마님 그 문신을 그렇게 지저분하게 잘하세요 문신들. 족붕이네. 최인 다투를 무슨 부처님 오신다라 했어요? 부처님 눈알이 왜 이래요? 아 진짜. 윙크하고 있네. 자 오늘 전기자전거 다섯대 나왔어요. 1위선수 성공입니다. 초이님 이바이카한테는 유리한 코스예요. 저투력을 살리고. 간만에 나오셔서 이제 생소하죠. 백마님 이제 보면은 범죄의 도시 마동석. 와 깡패다. 요거 생각나죠? 문신 봐요 문신. 와 깡패다. 실패했다. 전기는 이거 성공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미끄러워요 미끄러워요. 끌로비님. 어 좋아요. 후루룩. 엄청나는 거구만. 끌로비님. 새로운 코스 1위선수 개척을 해보겠습니다. 잘 올라갔고요 이렇게 쉽나요? 헐 착한 자전거 대표님이시고요 바이크 모터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회원 가입하시고요 로그인해서 사시면 최대 15%까지 할인 그러나 과연 미션은 0%입니다 자 요즘 따시님이 아주 실력이 겁나 늘었어요 잘 들어갔고요 오른쪽 왼쪽 가운데 다 쳐줘요 알아서 가면 돼요 땡입니다 빌막 스님 뭐라도 막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게 이게 부스트를 놓으면 너무 쎄 되니까 개즈를 한다 개즈를 아직 코스 이름이 없는데 와 깡패다 어때요? 백만 해소로요 됐어요 올라갔고요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땡입니다 저 길이 막아서 그래요 자 스님 잘 탔고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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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아 저 같으면 직진을 쳤을 텐데 이쪽으로 이쪽으로 자 스님 이제 파악했어요 그렇죠 글루가도 쳐줘요 길막 빨리 비켜요 길막 토마스님 바이크 모터 겨울비님 회원가입 로그인하고 사시면 15% 할인 과연 겨울비님은 15%? 15%? 15%? 아 10%? 10%? 10%? 10%? 제후 스님? 스님들이 보면은 실력은 좀 별로예요 하하하하하하 자 따스님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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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대 나와대 집중을 흐트리고 있죠? 저 앞에서 누가? 하하하하하하하하 겨울비님은 이거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오늘 처음 하는 거라 생소한 것 같아요 자 잘 들어왔어요 아잇 아잇 글루가도 쳐줘요 버들버들 버들버들 아아아아 13%? 자 카스님 여기 이제 카스님이 오 좋다 좋다 어우 좋아졌어요 오우 아아 토마스님 처음이야 처음 절로 가면 조금 어렵구요 꺾기가 꺾기가 안 꺾어지죠 자 오늘 세 분의 스님들 넓게 넓게 오 됐어 제후 스님 아이씨 초이님 아닌데 아까 1위는 처음 코킹했잖아 코킹 바로 꺾기 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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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너무 세다 오우 우와 accordance 우와 깜페라 오우 꽉깜펜 잘 꺾었어요 오 grain 오 나이스입니다 잘 꺾었어요 오 나이스입니다 여기서 이제 방법이 없죠 이렇게 되면 호핑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두 번 뛰었어 두 번 와 스님 스님 세 분이 있는데 스님들 실력이 딱 좋지가 않아요 초이님 아 이 일이 좋겠다 참고리라가지고 좋아 좋아 안돼 안돼 잡아 잡아 와아 깡패다 아 미쳐봐 화이팅 과연 어 잘 꺾었어요 요기서가 어려운데 오 아 와 하하하하 하하하하 넘어졌다 하하하하 조폭에 채우고 조폭에 채우고 조폭에 채우고 조폭에 채우고 조폭에 채우고 와 와 여러분 큰 거 한 건 나왔습니다 하하하하 안 다쳤어요 웃고 즐기시면 돼요 하하하하 제우스님 좋아요 좋아요 바드라들 아잇 어 사귀했어요 오 나이스 오 보지? 거의 죽은 걸 살려서 한번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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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위바우! 다위바우! 땡입니다. 좋아요. 골 좋아요 이번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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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 좋아요 나이스 나이스! 성공입니다. 조인님 오늘 여기 처음 와서 성공했습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스님 아 좋아요. 아 약간 꺾기가 출발합니다 형님. 고개 채우러 마자. 고개 채워. 땡입니다 형님. 카스님 시선이 짧아서 그래요. 보면은 카스님 출발합니다 형님. 오! 이걸 살렸어요. 이번엔 성공이다. 오! 어떻게 꺾나요. 제우스님 제우스님 됐다 됐다. 오 좋아요. 오 잘 올라갔어요. 이번엔 됐어요. 아 성공입니다. 제우스님 성공입니다. 스님 중에 그래도 제일 나은 스님이에요. 카스님 일바 땡중 땡중이 열심히 하는데 땡중이 뭡니까? 백만님이 볼거리가 좀 있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찍고 있는데 오 살렸어요. 살렸어요. 칭찬을 못해 칭찬을 못해. 이 선수가 선시범을 보입니다. 난이도는 중급 정도 되는 코스고요. 소나무가 V자라서 V코스 쉬운 코스는 아니에요. 네 성공입니다. 이렇게 타치면 되는데 호핑을 못하셔도 갈 수 있는 곳이에요. 토마 스님 오 뭐죠? 여기까지만 성공으로 하겠습니다. 제우스님 제우스님이 이제 주지신승입니다. 오늘 낮은 안올 것 같아. 수라 선생님 장마님 오 뭐죠? 또 길막했어 또 길막 와 성공한 건데 와 깡패 다 성질났어요. 진단하면 되는 건데 뭐야. 토마 스님의 길막은 일부러 막으라고 해도 저렇게까지는 못 막을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이 바이크는 그냥 때려 밟으면 되는데 끝에 가서 저 바위만 그렇죠 저렇게 넘으면 돼요. 좋아요. 자 쭉쭉 밟으면 돼요. 자 여기서 자라야 돼요. 어떻게 넘을 것이냐 아 역시 따시님 겁나 늘었습니다. 한 번씩만 더 들으세요. 토마 스님 오늘 대박이 좀 있어요. 백마님이 길막 걸려서 어 잘 빼. 자 길막 토마스님 적은 막아야 돼. 어이구 나 많이 빠졌어. 적은 막아야 돼. 진짜 조이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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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끝에서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너무 중심이 뒤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백마님 좋아요. 아 없어요 제우스님 제우스님 오늘 저 주지스님이 이렇게 못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하에는 1위를 본다 이거 집중을 해야 되는데 막 떠들어요. 좋아 좋아 뭐지? 깜짝이야 이게 뭐지? 제가 아까 마동석 형들에서 와 깡패다 했는데 깡패 패션이야 이게 뭡니까? 주렁주렁 주렁주렁 아 진짜 백마님 아까 길막에 걸려서 성공을 못했습니다. 뭐 자전거 무게를 줄여야지 저렇게 주렁주렁 달고 다니고 말이야 좋아요 어 좋아요 됐어 왜 날 밟아 땡입니다 조이님 제우스님 될 것 같은데 조이님이 이제 이 바이크로 바꾸시고 상당한 자신감을 올리시고 오셨어요 아 잘 못들었습니다 MOAO 이렇게 넘어지는거에 좋은거에요 끝까지 핸들을 안놓으면 한 longo에 안 닫혀요 자, 간만에 체크 바이 미션 하겠습니다 빡센 데로 올라와서 이렇게 바이로 틈가나게 통과해야 airborne semester user ゲ기 선수 것을 모여서 성공 입니다 결핍 올빈의 조퍼 컨셉으로 나오신 백만님 땡입니다 형님 뭐하시는거니까 형님 아우 스님 토마스 땡스님 되겠습니다 땡스님 땡입니다 딱시님 패널을 빨리 밟아 좋아요 우리 어머 패널 빨리 밟아 과감해요 네 좋았어요 성공입니다 토마스님 그렇지 형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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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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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아 또 머리 숙이라니깐 또 땡스 맨날 막기만 하다가 막는거에 딱 걸렸습니다 제우스님 어어 아빠치 들려 제우스님 우압 여기서бо금의 기술 있네 이건 얼음 하나도 없네 오병 조심조으로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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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t were — 어디가 어디가 아어가요 조 recru추 역시 허 초위 니 어 나쁘지않아요 자 길막 토마스 님이 요정도는 나도 한다 해갖고 지금 으 자 저 멀리 봐라 관동 리션 멀리 봐라 저기 똥 무는 휴지 있잖아 저 똥 무는 휴지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앞으로 가 될 것 같은데 자 백마님도 형님 빨리 하십시오 형님 백마님 오늘 많이 구겨졌었죠 백마님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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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또 길막았어요 또 길막았어요 또 길막았습니다 성공입니다 성공이래 조인 님도 이제 땡땡땡 아카데미 출신이시고 땡땡땡 땡땡땡 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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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짝이야 조마스 님도 땡땡땡 아카데미 나왔구요 고맙땡땡 언제 할지 그냥 저런 하염없이 떠들어야 되고요 길막 토마스 님 좀 사야지 가다가 내립니다 발을 뛰어요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터더덕 코스 턱이 3개에요 터더덕 해보세요 그걸로 오라고 아뇨 저거 언제 하실건가요 백마님이 앉아보면 나 죽는거에요 저 언제하실건가요 백마님 앉아보면 나 죽은거에요 어 발spring할wright밤복 그렇지 오 성공했습니다 세계최초로 전기자전보가 성공했습니다 야 이렇게 어려운 곳이에요 초이님 더더더 오 나이스 됐어 됐어 아 이게 26일짜리 좀 같이 닿네요 오 좋아 좋아 살렸어요 오 나이스 26인치 휠은 살짝 불리한데 잘 살려도 성공했어요 오 좋아 토마스님한테는 살짝 밀리고 있어요 이 코스는 백만이 백만이 주지 스님이 경쟁해서 살짝 밀리고 있구요 제우스님 어떤 스님이 과연 성공을 할지 최후 스님이 아이고 아깝게 됐습니다 오늘 스님들의 순란시대입니다 정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석 따시님 이렇게 침착하게 흔들림 없이 올라가야죠 따시님 이제 정석을 보여줬습니다 토마스님 이번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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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스님 또 한건 했습니다 규지 스님을 꾀차고 있는 토마스님 되겠습니다 카스님 성적이 가장 좋으셔서 좋아요 오 잘 들었어요 잘 들었어요 아 똥꼬마가 나오고 전분증권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다 최후님 추억의 꼴창 좋아요 이번에 좋아요 아 발이 걸렸어요 자 오늘 별로 된거 없는 백마님 이번에 성공하길 기원합니다 자 출마 화이팅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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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어 다 왔어 또 실패입니다 이렇게 억울할 수가 아 아 침착하게 아 1위 선수가 이제 시범을 보여옵니다 1위 선수한테 이거 뭐 껌이죠 뭐 갖고 놉니다 갖고 놀아 아유 엄청나구만 제우스님 아까 아까웠죠 좋아요 요번에 안정적이구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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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껌 껌 껌 껌입니다 껌 껌 좀 씹어보신 분 아 초이님 그렇죠 잘 들어왔어요 이번에 아 제가 볼 때는 백마님 된거 없어요 오늘 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 된거 같다 이거 똥마에요 오늘은 똥마에요 오늘은 똥마에요 오늘은